아 여기는 청주구요. 1층에 식당인데 우수바지는 땅속에 묻혀있다고 하고 일단은 화상실 쪽에 보니까 이쪽에도 차임네요. 막혀있어서 여기서부터 뚫어버릴 것 같아. 안전히 막힌 것 같지 않고 안전히 막힌 것 같다. 2층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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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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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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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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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porter. 아니. tips. 네, 끄러 올라가. 뜯어볼까요? 이게 그림방울에서 막힐 거예요. 그러면 잘 웃겨야 돼. 그림방울에서 웃겨야 된다고. 나가리 가려서 막힙니다. 막힙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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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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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tan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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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일수도 있으니까 여기, 얘, 얘 시스키 세척기를 다 타고 가요 얘로 놔야겠다 여기, 얘, 얘 시스키 세척기를 다 타고 가요 얘로 놔야겠다 어디 있어? 그냥 바다로 빠지는 건가? 저쪽에 있네 안들어가 안들어가 저거 넣어보려고 하는데 잘 빠지는게 들어갔어 들어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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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야 돼 응 끝났어야 돼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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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에 묻었대요. 땅속에서 연결될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나간 것 같아요, 저쪽으로. 얘가 끝이에요. 저쪽이 끝이고 얘가 시작되어서 나간 것 같아요. 예, 예, 예. 그리고서 저쪽으로 나간 것 같아요. 아, 확실하게 두꺼워요. 여기 소리가 난다는 건 뚫렸다니 이게. 나는 살려는 적이 아니었어. 예? 아, 새로 들어오신 거예요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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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걸린 거야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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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에게 돌려도 청소하는거에요 잠깐만요 이제 압을 빼야돼서 다 끝났어 이제 버리시면 될까 됐어 där 그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아 아 오늘도 아무튼 처음까지 와가지고 아 다 마무리했습니다 자 장갑 벗어야 되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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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빠지는 건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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